이힛 재밌네 노란톡 참여 한번 해볼까? 핸드폰 오른쪽 위에 플러스 모양 그림이 있네 오 눌렀더니 오픈 채팅 아이콘이 보인다 이제 돋보기 누르고 검색 한번 해볼까? 팍스경제TV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오케이 입장 완료! 오 엄청 간단하네 이제 자료 요청해봐야지 다시 정리하면 노란톡 오른쪽 상단에 오픈 채팅방 아이콘을 찾아 윤정두의 주식투시경만 검색하면 깔끔하게 끝! 자 이제 채팅을 시작해볼까? 어떤 자료들이냐고요? 말씀드렸잖아요 미코 개장초부터 여러분들께 동영상 올려드리고 차트 올려드리고 그런 거 다 해드려봐야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프로필을 하면 나오죠 33년 주식한 윤정두가 책만 12권 썼단 말이에요 수익률 대회여 7차례 우승했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증권사 임직원분들 전증권사 다 가서 교육해드려 한국거래소 초청 강의 2005년도에 한국거래소 초청 강의해드려 대학 가서 강의해요 그런 교재, 그 교재 자료를 미리 여러분들이 받으셔야만 개장 전에 올려드리는 종목에서 오늘 같은 날 대덕전자 보합에서부터 어떻게 10%대까지 올라갔죠 진메트릭스는 어떻게 됐어요? 상한가 같잖아요 장중에 상한가 신풍제약 보름도 안 돼가지고 이게 뭡니까 지금 얼마? 150% 올랐잖아요 시가총액 2조를 넘는 종목이 결론적으로 지금 노란톡, 국민톡 오신 분들만 오셔서 지금 빨리 누르셔야 돼요 333 자료 내놔 333 자료 줘 월요일날 나 그냥 상한가 가는 종목 저께 빨리 줘 하셔야 됩니다 선착순 100분입니다 벌써 이미 막 들어오고 계세요 이런 미코 같은 종목들 월봉에서 이미 다 교육해드렸어요 교육 아무리 해드리면 뭐하냐고 여기에서 교육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으면 안 쳐다본다 그랬죠 지금 거래량, 거래대금이 빵 터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빵 이러한 어른들을 미리 잡아낼 수 있어야죠 주봉에서 미리 다 교육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상승장학 확인형이 떴습니다 거래량 수반되어 있는데요 엄마 추가적으로 폭등 나오네 거래량, 거래대금 없으면 안 쳐다본다 많은 분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 대표님 거래량, 거래대금 교육받았더니 모든 게 다 보여요 매매를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저보다 이제 매매를 더 잘해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하시면 매매를 다 배우실 수 있는데 이런 일주월봉 일봉 가지고 나와서 다 설명드리고 거래량 설명드리고 매직 시그널 설명드리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잖아 그죠? 그게 어려워 그러니까 윤정도가 아주 쉽게 무료로 또 윤정도의 책, 도서 12권이나 되는 도서 중에 그냥 가장 좋은 도서를 딱 파일로 해서 나눠드린다는 거 무료로 나눠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받고 공부를 하셔야만 이런 종목분들 오늘 어떻게 했어요? 전서구형 안 보이세요? 전서구형 별 3개짜리 캔들 패턴 수백 가지의 캔들 패턴 중에서 딱 7개만 별이 3개입니다 그중에 전서구형 뜨고 그러나서 오늘 딱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냥 거래량 우리나라에서 여덟 번째로 많은 거래대금 터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외국 기관 매집 들어오고 그러면서 장중에 24% 올라가죠 여기서부터 보합에서부터 24% 그러니까 수익이 얼마나 많이 나냐고요 그러니까 방 안에서 다들 그냥 축제 분위기지 그런 부분이 어려워요 어려우면 이렇게 교육 받으시라 할까요? 교육 거래량 터지고 움직입니다 거래량 없을 때는 죽습니다 이게 분봉이에요 분봉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봉이지만 여러분들이 일주월봉으로 생각하면서 보시란 말이에요 일봉, 주봉, 월봉 여러분들 종목 보세요 일봉, 주봉, 월봉 거래량 터질 때만 움직였고 나머지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횡보내지는 하락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 보이세요? 거래량 터지고 움직일 때만 매직 시간을 딱 나왔다가 거래량 없고 거래대금 없으면 횡보내지는 하락이란 말이에요 이런 구간에서만 잡는다 그 교육을 해드렸잖아요 그거를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도 다 알아들으셔 근데 나는 귀찮아 그것도 싫어 공부하기 싫어 그러면 개장 초에 윤종두가 어 거래량 터졌습니다 어 거래대금 터졌습니다 엄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따라 붙으셔야죠 그럼 이게 얼마야? 처음 시작한 게 만 600원 처음 시작한 게 그러나서 엄마 이거 움직입니다 이런 데가 얼마? 만 800원, 만 900원 엄마 만 천 원대 초반 남들은 여기서 다 편입의 기준 그리고 다시 교육받고 이렇게 돼서 양복 나오고 3분의 1 지지 라인이 형성돼요 그러나서 거래량 수반되고 돌려 엄마 또 편입이네 그렇게 해서 변동성을 가지고 세 차례 이상 수익을 내는데 여러분들은 왜 못하세요? 교육받기 싫어서 교육받지 말고 무료 자료 다 받으신 다음에 개장 전에 종목 딱 올려드리면 그런 종목에서 자 미코입니다 미코 미코 1500만 주 터지고 양복 나오면 됩니다 거래량 교육만 받으면 됩니다 거래대금 교육만 받으면 됩니다 그것도 모르시잖아 싫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것도 모르시고 싫으실 경우에는 이런 걸 보고 윤정두가 윤정두가 머슴이라고 생각하세요 윤정두가 열심히 공부해서 33년 공부한 윤정두가 또 공부 열심히 해서 방세 잠 안 자고 종목 꼬집어 해서 자 오늘 개장 초에 거래량 별로 없었는데 아니 갑자기 미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거래가 수반대로 90만 주씩 터져버리네 엄마 이게 못 날리네 500만 주 터져버리네 엄마 이 변동성에서 빨리 따라 붙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고 매직 계산기 올려드렸잖아요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고 지금 현재가가 얼마야 11,150원이네 9시 7분 기준이네 9시 7분 기준에 11,150원짜리 시초가가 1,600원이었어요 11,150원 되니까 얼마가 되어버려요 5.19%가 됩니다 그럼 5.19% 상승인데 거래대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량이 57만 7천주가 터지면서 지금 거래대금이 63억입니다 5분 만에 7분 만에 그럼 10분 만에 얼마나 터질까 거기에 대해서 10배수로 하면 어 오늘 거래대금 터지겠는데 천억 이상 터지겠는데 변동성 나와주는데 그렇게 된다면 따라 붙어야죠 고점을 넘길 때 따라 붙고 3분의 1 지점 눌림목 나올 때 따라 붙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드려 차트 올려드리고 매직 계산기 다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텍스트로 동영상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텍스트로 어떻게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대처해드리고 결론적으로는 이 자리란 말이에요 이 자리인데 거래량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눌려 내려오면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마다 지금 편입해야 된다고 아그락을 쓰죠 동영상 교육 내용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아그락을 쓸 때 따라 붙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 붙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어제 저녁에 교육 다 해드렸거든요 어제 저녁에 이 거래대금 거래량 싹 다 무료로 교육해드렸거든 오늘도 특별히 선착순 백분에게만 노란톡 국민톡에 오신 분들께만 교육해드려야지 그래야 월요일날 일주월 봉 보수의 위치를 어디 위치인가 변형 샛별형에 그냥 갭상승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전석우형 터지고 나서 장악형이야 거래량이 어마무시하게 터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를 안 따라 붙나 지금 여기가 일봉의 거래량이 여기란 말이에요 개장초에 지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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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입니다 순매수 기준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물량 뺏겼죠 얼마 6월 22일부터 그냥 물량을 계속 뺏겨 이게 4% 뺏긴 겁니다 평균 단가 만원 초반입니다 프리미엄 일부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따라 붙습니다 전석우형도 있습니다 그거를 매직 계산기에 가격 다 해드린다 아까 얼마였어요 11,150원인데 벌써 또 11,600원이야 이게 얼마 같다고 오늘 13,000원을 넘겼다고 11,600원인데 13,000원 넘기면 얼마해 엄마 14% 15%를 넘겨버리는 거네 여기서만 들어가도 이게 몇 시야 9시 14분 지금 선착순으로 빨리 신청 안 하시면 333 빨리 누르세 채팅방에 출석권자도 할게요 나 자료 줘 자료 주고 나 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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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날 나 미코 같은 종목 개장초에 무슨 보압에서 출발한 게 거래량도 별로 없던 게 어떻게 갑자기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그러면서 24% 올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거래대금 8위입니다 8위 거래대금 8위 상승률도 8위 이런 종목 개장 전에 편안하게 이러고 계시다가 윤종두가 동영상 띠용 올려드려 자 미코입니다 차트 딱 올려드려 미코입니다 명확하게 지금 현재가 얼마 얼마 하는데 8차 목표 주가 얼마 얼마 기준 잡으시고 고점 대비해서 얼마 얼마 밀리면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2분의 1, 3분의 1 밀려내려면 재편입하시고 고점을 넘겨도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재편입이 가능하다 왜 아까 1봉 보여드렸잖아요 어떻게 1봉 보니까 어떻게 됐어 매집이 그냥 막 돼 있는 거야 외국인 기간 쌍끄리로 4%의 매수를 언제부터 6월 22일부터 한 달도 안 됐는데 4%를 사 그게 무지하게 많이 산 거라고 손가락 안에 들게 많이 산 거라고 그렇게 해서 많이 샀었는데 오늘 또 들어오네 또 매직 계산 시간별로 막 9시 54분인데 또 해드려 벌써 얼마 12,400원이야 아까 분명히 11,150원 그다음 또 보여드린 게 11,600원 근데 12,750원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대밀리게 되면 지지 라인 보시고 차트 보시고 이걸 장중 내내 노란톡 국민톡에 여기다 지금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이 노란톡 국민톡 안 오실 거예요 무료로 교육받고 무료로 이런 정보를 듣고 미코입니다 거래량 요만큼이야 오늘 시가총액이 작아요 거래량이 작아요 거래대금이 작아요 변동성이 작아요 시가총액은 3천억 원을 훌쩍 넘기고 있는 종목이었고 지금 오늘 4천억 수준이고 변동성 나오고 있고 외국인 기간 쌍끄리 매집하고 있고 거기에 프로그램 매수가 오늘 그냥 막 들어와 처음엔 매도했는데 그냥 막 들어와 프로그램 매수가 그렇게 되다 보니 어휴 여러분들 빨리 수익 내세요 여러분들 맨날 하는 얘기 뭐예요 나 원금 회복하고 싶어 무슨 원금 회복을 해 우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계좌가 마이너스가 남은 적이 없어요 노란톡 국민톡에 들어오셔서 교육받고 이런 대형주에서 중대형주에서 거래대금 풍부한 종목에서 외국인 기간 쌍끄리 매수하는 종목에서 이런 자락에서 다 사세요라고 사세요라고 눌림 이후에 편입 가능합니다로 이게 12200원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13000원 훌쩍 넘어갔다고 오전에 벌써 이미 여기에서 편입 기준 잡힙니다라고 9시 개장 척덕량 막 올려드려서 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 수익을 이 수익을 보여드리면서 1봉까지 다 잡아드렸잖아요 어 1봉 보니까 뭐예요 전서구형 엄마 장학형 엄마 외국인 기간 쌍끄리로 6월 21일부터 7월 초까지 4%를 쌍끄리로 매수했는데 잠시 주춤거리는 사이에 5일산만 타고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오늘 거래량 빵 고점 대비 조정받고 거래량 빵 전서구형 빵 그거를 장중 내내 설명드리잖아 주봉의 기준의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이게 지금 12600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13000원 때까지 확 올라와 버린다고 그 전에 맨 처음 오픈해드리는 게 언제야 11500원 11150원 12000원 초반 계속 올려드리잖아 노란톡 국민통계에서 계속 이 고점을 찍을 때보다 수급이 더 많이 뺏겨졌습니다 오늘 어떻게 됐어 더 많이 뺏겨졌지 이거를 장중 내내 올려드리는데 어디다가 노란톡 국민통계 어떻게 무료로 이런 종목을 잡아내고 오늘 어지간하면 상한가도 갈 뻔했어요 VI가 두 번 걸렸어요 변동성 완화장치가 두 번 멈추세요 멈추세요 어우 굉장히 많이 오르네 멈추세요 멈추세요 오늘 장중 고점이 24%까지 올라왔다고 어디서부터 보합에서부터 24% 그 수익을 다 수익 낼 수 있었잖아 계속 올려드리잖아 11시아 또 계속 올려드립니다 계속 이거 이렇게 대처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대처해야 됩니다 밀려내려면 자익실현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 종목은 오늘 특이하게 외국인 기간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지금 특정 창고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이 종목은 외국계 창고에서 40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왔고요 이 종목은 지금 프로그램에서 또 매수가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오후장에 이렇게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노란톡 국민톡 안 들어오실 거예요 개장초부터 개장전부터 들여서 심풍제약 보름 만에 무슨 150% 올라가 시가총액 조단위 종목이 미코 오늘 하루에 24% 올라요 어제 장중 상한가 같은 짐 매트릭스 오늘도 장중 상한가야 이런 종목 미리 개장전부터 안 잡아내실 거예요 미리 개장전부터 이런 종목 미코 같은 종목 심풍제약 같은 종목 짐 매트릭스처럼 이틀 연속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 그 종목 잡아내시는 방법 노란톡 국민톡으로 선착순입니다 지금 빨리 오셔서 윤정도의 주식 주형 검색하십시오 찾아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